영국의 팝스타 샘 스미스가 5년 만에 한국을 찾습니다. 오는 10월 내한 공연을 확정했는데요. 방콕을 시작으로 오사카 등을 거쳐 10월 1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팬들과 만납니다. 최근 샘 스미스는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패션 등을 선보이고 있는데요. 5년 전 내한 공연 때와는 전혀 다른 무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돼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의 뉴스였습니다.